성 가룰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오순절 평화의 마을 부원장 이종헌 가브리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거니고 계실 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터이니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또 어떤 하느님의 도우심의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할지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얼마 전 고약 성경을 읽다가 유다임금 요호사팟과 관련된 성경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합과 암몬 민족이 유다 민족을 향해 쳐들어왔을 때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제자리를 지키고 서서 주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기만 하여라. 역대기 학원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제 하느님 체험을 돌이켜보며 머리를 쳤습니다. 믿는다는 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지켜보는 것이구나. 그럼 무엇을 지켜보는 것일까요? 하느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풀어내고 계신지 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주고 계신지 보는 것입니다. 자리 이탈하지 말고 말이죠. 예를 들어 지인과의 불화로 인해 힘들어서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신부님, 이렇게도 해볼까요? 저렇게도 해볼까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더 마음을 내서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때 저는 그런 노력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하느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실 수 있게 두고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보이고 나를 향한 하느님 구원 업적의 발자국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느님 체험들이 많을수록 자연히 예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더 큰 일 앞에서도 표현하게 되고요. 신부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의무를 소홀히 했고요. 사람들을 잘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족함에 대한 노이로제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부족함을 끄집어내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 부족함마저 하느님께서 메우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하냐? 요호사팟 임금이 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그 자리 지켜라고 하면 지키려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 그것은 해야겠지요.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저도 여러분한테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억지로 애쓰며 끼워 맞추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마음에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구원의 놀이터를 크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오순절 평화의 마을 부원장 이종환 가브리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